We have a so energetic T-TOP! Hi, we are T-TOP! 하나, 둘, 셋! 안녕하세요, T-TOP입니다! It has been a year since T-TOP has debuted. What were your first impressions of each other, and how has it changed since? 네, 우선 저희 T-TOP을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어색했고요. 그리고 저희 모두가 느꼈던 건데, 혁평의 첫인상이 굉장히 무서웠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가가기가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, 막내가 15살이고 제가 18살이었거든요. 근데 처음에 모두 어린애 같고 제가 다가가기가 좀 힘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나이 차이 없이 친구처럼 재밌게 지냈습니다. T-TOP도 마치 cornerU 주변anskalında 역시 도움보는 아내 등 должен V-ROPCC의 SelegalLS 상 круп 그렇죠. highly serve colors 글 foreigners SHOT Korean star Lee hoor Lee, hiyori, 한 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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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. 월더걸스와 미세이 선배님들과 미세이 선배님들 제의를 좋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 앨범마다 컨셉이 많이 변하고 동생들도 학생에서부터 많이 자라면서 외향적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역시 창조가 키가 훌쩍 크면서 남자다워졌죠 oy고 제가 photo sur 프랑스의 주택할 때 누구 여기를 탔을 선택하실 수 있나요? 우리 아시취 전자리에 그냥 그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다른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아시취 전자리에 우리 아시리에 누구 여기를 탔을 선택하실 수 있나요?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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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커플링이 되세요. 굳이 고르시자면 둘 중에 어떤 분을 고르시고 싶어 하시는지. 이게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선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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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싱가포르 팬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친절하신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더운 날씨만큼이나 정말 저희를 보시면 핫한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뜨거운 열기와 응원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핫한 반응. 저희를 두플 다시 Appe dez Administrator의 hear 그리고 게 감사합니다.